자 3차함수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때 보기에서 오른 것은 fx가 주어져 있고 f' 3x제곱 2axd 자 먼저 c 부호는 음수겠네 그치? c는 음수다 하는 것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란 말이에요 이해 됐나? 그러면 알파 베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둘 다 음수입니다.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음수인 상태에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이게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이건 음수에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분의 b가 되는데 음수끼리 두 개를 곱했으니까 이건 양수가 되겠네 그럼 이게 음수가 되려면 a가 양수, b도 양수, c는 음수, abc의 각각의 부호를 다 알 수 있다 그 다음 ab는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인데 이건 틀렸지 그 다음에 ac는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니까 이건 맞네 그럼 이건 뭘까 이건? 요식의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인데 지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에요 그래서 판별식이영보다 크다 해서 옳은 것은 ㄷ, ㄷ, ㄷ